1월 16일 매일 말씀 묵상 일기 오늘 1월 16일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나를 깨달아가는 인생의 비밀을 알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 오늘 1월 16일 읽을 말씀은 장세기 17장 마태복음 16장 느에미아 6장 사도행전 16장의 말씀 이 말씀들 한가지 주제를 살펴보자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볼 수 있다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 뿐만이 아니고 아주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이 하셨기에 아니 하나님만이 하신 일을 볼 수 있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거지 자 먼저 창세기 17장의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99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시면서 약속을 주신다는 거야 그리고 17절에 보면 사례 사례라는 아브라함의 아내 그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면서 그 아내가 잉태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예 하나님께 아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안에 사라가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인간의 상식 판단 또 육체의 나이를 봤을 때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절대로 아기를 낳을 수 없었던 그런 나이 많은 늙은 상태였었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내년에 이때 잉태하고 그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후에 그 말씀하신 대로 약속해 주신 대로 그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 정말 생명을 주시는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고백 에 대하여 시모나 내가 보기 또다 이를 내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하나님이 누구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신 다는 것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셨다 그 믿음을 주셨다 그리고 21절에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소위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누가 일을 하셨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왜 예수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죄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크신 일을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노 이 세상에 있는 죄로 사로사표져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이와요 예수님께서 그 일에 순종을 하셨다 라는 것 또 누에미아 6장 드디어 이제 많은 우여곡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누에미아가 그 성벽을 완성을 한다 16절에 우리의 성벽 역사가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예룰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그 성벽을 완성케 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사도행전 16장 역시 이제 바울에 선교하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선교하다가 바울과 신뢰가 옥에 갇히게 되어지지만 한밤중에 바울과 신뢰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성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다는 건 묶여있던 죄인 또 옥토야 잠겨져 있던 그 문이 다 열리게 되어진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읽다보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잉택해 하신 하나님 또 믿음을 갖게 하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죄에 해방되어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시고 성벽을 완성케 해주시고 또 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신라를 구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 그것은 단순히 성경의 기록이 되어져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하신다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 하심을 내가 경호하지 못하면 이 신앙이 뜨거워질 수가 없다 기쁨이 없다 설렘이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알 수가 있겠는가 바로 내 안에 생명을 주시고 오늘 그 생명 새롭게 되어진 새 생명 얻은 이 영을 잘하게 하신다라는 거야 내 영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하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사실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다 보면 내 영이 자라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 영을 키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죽어있던 내 영 아니 영이 없었던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자그마한 생명을 잉태케 하시고 그것이 생명 힘으로 날마다 날마다 자라나가게 하시는 것 마치 풀을 꽃을 자라게 하듯이 물을 주시고 또 잘 갖고 잘 자라게끔 열매 매끄만 신게끔 하시는 그 농부처럼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만져주시고 내 영혼을 말씀으로 양육 가시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만져주시는 또한 키워주시는 인도하시는 보살펴주시는 용서하여 주시는 깨끗게 하여 주시는 거룩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또 내일도 그 말씀이 있어 있기에 힘을